아, 그래. 곤채 지원해보려고? 좋아좋아! 화이팅! 어, 안녕하세요. 독터 여미입니다. 친구가 이번 3반기에 곤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오늘은 이 표현 배워볼게요. 화이팅! 곤도는요. 사실은 뜻이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다음, 하나는 이번. 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고 고민 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앞뒤에 오는 문맥이라든가 그 흐름, 상황이라든가 그 문장 전체로 보시고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걸로 선택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2번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가미한기, 이게 산반기라는 뜻이고요. 자, 반대로 하반기는 시모한기라고 하시면 돼요. 고보는요. 이게 곤모라든가 곤채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고요. 시보스르, 시보는 지원이죠. 거기에다가 수르라는 돈자를 붙여서 시보스르라고 하시면 되고요. 즈모리다 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사 기본형에다가 붙여서 뭐뭐 할 생각이다, 미래에 대한 예정을 말할 때, 내 생각을 말할 때 즈모리다를 붙이면 돼요. 나요는요. 딱히 뜻이 있다라기보다 알려주는 그런 뉘한스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은 이번 3반기에 곤채 지원하려고. 자,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이름으로 4스페 주세요. 다음은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필요. 今度の上半期の公募に死亡するつもりだよ。